일단 파이널A에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좋은 결과를 얻어서 만족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시즌 들어갈 때나 매일 선수생활하면서 공격수로 생활하면서 제가 동료들 도움으로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또한 동료들이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퍼포먼스로 했다기보다 동료들과 같이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경기도 역시나 동료들이 힘을 얻어서 좋은 결과를 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할 때 거기다 차야겠다는 마음이 없고 일단은 헷갈리지 않게 심플하게 항상 차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심플하게 거기로 찼던 것 같습니다. 사실 파이널A 들어가면서 다섯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실감하지도 않고 긴장을 하면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도 이제 동료들이나 감독님이나 코칭스텝에서 어떻게든 지금 골을 많이 넣고 득점을 타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저보다 더 동료들이 더 긴장하고 경기를 준비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일단은 성과를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알고 있었고 네 정국조 코치님께서 20골 넣고 득점왕을 했고 그 뒤로 한국선수가 없는데 그 뒤에 제가 읽는다면 좋은 일단 스토리가 나올 것 같고 또 계신고 선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스토리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치님이요? 차기 20골이었다고 이제 3골 남았다고 하는데 이제 1골 남았는데 이제 목표를 수정하자고 종교 코치님이 이제 105골 가자 22골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설정된거죠. 20골이었다가 이제 지금 4골이 남았으니까 22골로 가서 K리그 100골 골로 가자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한골 넣고 이제 안좋아하기보다는 더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치를 좀 높게 잡으면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초반에는 사실 저희가 K리그 1에 올해 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이제 그 또한 저희 선수들도 고민하고 같이 이제 일어서자라는 그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감독님께서 이제 수정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힘이 조금씩 쌓일지다 보니까 지금 파이널에 와서는 어느 팀이랑 하든지 간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경기를 이기든 지든 결과를 떠나서 우리 경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어떻게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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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